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나와요? 뭐하는거야? 영지에 말을 못하게 해요 영지 몸보신 시켜주려고 밀키트 우리 박막례 할머니 밀키트 준비했어요 효과있어 효과있어 구성이 알차 피피엘 아니야 피피엘 오늘은 박막례 할머니 비빙국수 만들어보려고요 제가 박막례 할머니 굉장히 손자거든요 몇 쌍 손자거든요 양파와 대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와 대파를 잘게 썰어주세요 잘게 한번 썰어주실래요? 애호박인데 애호박은 따로 담아요 애호박은 따로 담아줄게요 왜? 왜냐면 여기 글씨가 써져있었어요 손은 깨끗이 씻었어요 깨끗해 애호박 애호박은 애호박은 안보여 아니야 애호박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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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썰어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돼요 그 정도면 됐네요 짐 나오겠어요 물이 끓어요 소면 넣고 어떻게 술면을 넣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넣어주네요 애호박 방근 어디있어요? 방근이 없어 방근 있어요 있어요 3분 배꼽시개로 해 배꼽시개로 해 배꼽시개로 해 그렇게 넣었어요 깻잎은 이거 뭐야 깻잎 아닌데요 오이예요 얇게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조심하세요 오이 다 썰었어 이거 다 썬거야? 네 방근 할머님 저 2년 기다렸어요 진짜 이거 아 이거 배밀 라이브에 이거 다섯명한테 소쿠리 주신데 저 당첨 못됐거든요 배꼽 배꼽시개로 다 됐나요? 배꼽 아직 안됐어요? 이거 어떡해 형 맞다고 다섯시개로 언제부터 3분이었는지 몰라 진짜로? 구수한 냄새 나죠 애호박이 들어가서 구수한 냄새가 나요 3분 다 됐나요? 벽에다 부챠 벽에다 부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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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3분 다 사면 됐다 찍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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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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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조심조심 찬물로 찬물로 헹궈주면 됩니다 보면은 이렇게 잡내가 있어서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까는 고소한 냄새 난다 그러더니만 고소한 냄새가 잡내였던거에요? 아뇨 구수한 냄새가 나요 저 뭐 준비하는데 머리 조심하세요 그러면 입조심하면 될거 같아요 하하하하 그럼 마음에 든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진리인거 아시죠? 비빔국수 간장국수 사실 이것만한 플레이팅이 없죠 근데 우리 양이 이만한데 가만히 할까요? 산수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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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컵은 이거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병박례 할머니께서 농구하신게 손맛이거든요 네네 음 찝찝한데 자 오케오케 자 이제 먹으면 되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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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싱볼에 모든 재료를 넣고 버무려줘 믹싱볼이 없는데 이거 이거 믹싱볼이죠 오 무근지는 국물 빼라고 했죠? 무근지는 국물 빼라고 했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나눠서 담을게요 여기가 비빔면 할거에요 어떡해 이거 이걸 좀 잘라줄게요 에어밖에 몇개 좀 여기다 넣고 아 잠시만 어떡해 이거 먹을게요 네 고추가루 맞아? 네 고추가루가 비법이에요 양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어떤거에요? 네 넣어보세요 넣으시고요 오이가 비빔에 들어가죠? 그럼 우리 나와요 난 몰라 난 했어 우리 안나와도 돼 주인공이 네 오이를 벌써 넣는게 맞아? 고명인데 어떡해 여기다가는 간장국수 넣어줄게요 사진만 넣어야 되죠? 넣어줘요 이렇게 사진만 이만큼 넣는거 맞죠? 한통 다 넣으셔야 돼요 기다림 보달 보람이 있다니까 야 근데 진짜 냄새가 죽여준다 그러니까 미치겠네 나 지금 뭔가 볶은 참깨 넣어줘 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자 저거 다 됐습니다 다 됐을까요? 다 됐어요 근데 더불한데 여기가 앉힌 안했죠? 앉아서 먹을 공간이 없어서 콩사 먹어야 되거든요 미안해요 아 너무 급작 저기 빨리 해팅해 내가 비빌게 내가 비빌게 이것도 다 됐어 다 됐어 근데 왜 우리 이렇게 바꾼거 같은데 아니 이거 바빠 몇시에요 지금? 한 시간만 남았네 한 시간만 남았다고? 한 시간만 남았다고? 뭐가 이렇게 바빴어? 지금부터 천천히 이거 모자이크가 돼 어떡해 어떡해 어떻게 나 미안해 언니가 찍었어 뭐야 포도무 너 어떡해 뭐야 포도무 너 뭐야 포도무 너 뭐야 포도무 너 가다 버린다 상현상현장 응 베리 미안해 베리 오미가 가만히 해 자 오늘 박망래 할머니 자 오늘 박망래 할머니 잠깐만 혀 집어넣어 썸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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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만 자 먹겠습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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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가파 형 그런게 아니고 자참 우리 진정 좀 하자 우리 뭘 씌였었어? 지금부터 말 안하네 말을 안하면 재채는 어떡해 진짜 맛있죠? 난 맛있긴 맛있지 응 이게 맛있어? 음 이게 한 번도 맛보지면 좋겠어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게 얼마인줄 알아요? 맞춰봐요 25만원? 아 짜? 아 네 다 지내셨어요? 네 원래 비빔밀이 너무 세서 간장이 맛이 잘 안나거든요 네 얘가 너무 맛있어 근데 의외로 이거죠? 난 처음 먹어보는 간장 맛이야 어 맞죠? 근데 간장국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뭔가 새콘 음 할인받아 7900원 음 9900원 더 맛있어 저 이제 그냥 다시 조용히 할게요 계속 드세요 음 조용히 한다면서 음 맛있죠? 음 근데 진짜 맛있다 근데 그렇게 자극적 뭐라 해야 되지? 밍숭밍숭한데 자극적이다? 아니 자극적이지 담배 담배? 소속적인 음 같이 먹으래 김치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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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히면 근데 이거는 100% 톡톡 생각하고 난 맛이야 나 영상 카메라에 잘 어울려요 1팀 챌린지에요? 뭐야? 흐흑 어떡해 근데 다 먹었어 그새 아니야 이걸 그새 다 먹었어 우와 근데 진짜 맛있다 밀키트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너 할머니 이미 2년동안 맛이 제대로 안 나서 드디어 찾아서 내신 거라구요 진짜? 왜? 아드님 아니죠? 근데 다 먹었다 개농감추듯이 그니까 일단 하자고요 와 저 택배? 택배 온 거 아니에요 옆에? 어떡해 파쇄기 같아 파쇄기 네 그래도 이렇게 제가 1분 만에 이거 품절됐는데 1분? 네 진짜 1분 만에 품절 제가 풍로할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그 6시에 판매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정확히 제가 기억해요 58분부터 판매를 한 거예요 59분이 딱 되니까 풀리는 거였죠 미친듯이 수량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날 발견한 거예요 적당한 문제를 호소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뺐죠 선량한 구매자네 그럼요 집에 아이스크림 있어요? 오우 양모정 잘 먹을게요 맛있어요? 아니 영상이 응 네 파이터 그러면 다 안녕히 들어가세요